광주 상생카드 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을 모두 삭감하면서 올해처럼 유지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해버린 윤석열 정부. 지역화폐는 본래 지자체 고유의 사업이라고 못 봤고 지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역사령상품권이 사용되고 효과가 퍼지는 곳은 그 특정, 그 딱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석 달 동안 광주 상생카드를 부활시키고 내년에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했던 광주시는 당혹스러울 따름입니다. 광주 상생카드 운영 방식은 카드 사용 금액의 10%를 광주시가 먼저 지원해주고 지원금 총액의 40%를 정부로부터 보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이 끊기면 상생카드를 중단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광주시가 오롯이 부담해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재개되는 광주 상생카드의 발행액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진 것도 정부 지원금이 이미 독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년에는 상생카드 서비스가 명맥이라도 유지할 수 있을지 애단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보편적 복지 혜택처럼 광주 상생카드를 사용했던 시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상생카드 중단으로 매출의 30에서 40% 정도 감소했는데 내년에는 기대조차 하기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합니다. 광주시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부활할 여지가 있는 만큼 심의 과정을 지켜본 뒤 상생카드 지원 비율 축소 등 사업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들이 합창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노랫말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실어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창담복을 차려입은 20명 남짓 아이들의 홀로 아리랑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쉬는 시간 장난기 가득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노래가 시작되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고려인 마을 어린이 합창단에는 올해 초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온 아이들 6명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가족과 한국에 온 10살 안나 양은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는 할아버지를 그리며 노래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습니다. 합창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또래들과 화합하게 만들어주고 아직 어색한 한국말과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매주 두 차례 고려인 마을에 모여 합창과 악기 연주를 연습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미 공연을 통해 관객들에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합창단은 모레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아트 페스티벌에서 공연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에서 광주로 온 난민은 어느덧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래와 악기 연주 등 문화를 통한 치유를 포함해 전쟁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정착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의 아픔을 간직한 5월 어머니 집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처음으로 5월 어머니 집을 찾은 건데 5.18과 관련한 각종 현안 논의가 이어지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 5월 어머니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청을 들여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하고 점심도 함께 먹는 등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5.18에 대한 그 기억을 제일 올 곳이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5월 어머니들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더라고요. 국가보훈처장이 5월 어머니 집을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은 줄곧 환대 분위기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 공유도 이어졌습니다. 박민식 처장은 5월 어머니 집 방문에 앞서 5.18 민주 묘지를 참배했는데 이 자리에서부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한 질문이 터져나왔습니다. 김하식 전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 하셨는데 여기 오셔서 첫 행사 때 일체 언급 안 하셨어요. 박 처장은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5.18 민주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색적인 행보를 보인 만큼 향후 국가보훈처가 어떤 역할에 나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가뭄 속에 농업용 저수지가 골프장 잔디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는 상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 가격도 문제입니다. 같은 저수지 물이라도 쓰는 골프장에 따라 물값이 다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6년 만들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 나주호입니다. 나주호도 인근 골프장들에 해마다 물을 팔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해피니스 골프장이 농업용 수 13만 9천 톤을, 골드레이크 골프장이 127만 톤을 각각 나주호에서 받아 썼습니다. 같은 물을 쓰는데 골프장별로 물값이 다릅니다. 2019년 해피니스 골프장과 골드레이크 골프장이 치렀던 물값은 톤당 73원. 그런데 골드레이크가 내는 물값은 3년간 57%가 올라 올해 115원. 해피니스 골프장은 23%만 오른 90원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계산식과 당해년도 계산식 등 계산 방식 차이 때문이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설명. 물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계산식 대신에 싸게 판매하는 계산식을 농어촌공사가 선택한 건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상황을 살펴봐도 전남의 골프장은 농업용수를 상대적으로 값싸게 쓰고 있습니다. 농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골프장에 물이 공급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용수를 농업위의 목적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 꾸린 용수관리협의회는 재기능을 못하고 있고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해줘야죠. 골프장이 문제예요. 농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좀 해줘야죠.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전국의 골프장에 팔린 농업용수는 모두 920만 톤. 이렇게 해서 농어촌공사가 얻은 수익은 14억여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총장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대학 정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지역 소멸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해당 방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 없이 수도권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동자들의 주거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거비 지원 범위는 기존 무주택 노동자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대상자는 200여 명에서 500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 주거비 지원 규모도 물가와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0만 원에서 27만 2천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주거와 교통, 교육, 문화 등 4개 분야에 1,718억 원을 투자하는 공동복지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 직후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하는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모레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 5.18 민주 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민생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양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곡성 산사태로 주민이 숨진 사건을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등 부실한 검찰 수사를 고발한 광주 MBC의 우종훈, 임지은, 김상배 기자가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66회 지역취재보도부문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한 광주 MBC의 보도는 오래된 사안에 관심을 놓지 않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추적해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 현지 막 반략이 넘었는데요. 국가 현지 막 반략이 넘었는데요. 국가 현지 막 반략이 넘었는데요.